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란 사실을. 평소처럼 주어진 일정을 마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유도 모른 채 무자비한 공격으로 살해당한 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제주 유명 식당 사장 청부살인사건 편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 사기, 공문서, 부정행사. 사건 명만 들어봐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을 살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범죄자들은 무려 3명. 55세 주범 박모씨, 공범 50세 김모씨, 김씨의 아내인 45세 이모씨. 현재 이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억울했던 걸까요? 우선 주범 박씨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살인 및 공동범행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 검찰이 제기한 공수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범행을 지시한 건 맞는데 때리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겁을 주라고만 했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겁을 주라고 했지만 공범 김씨가 살인을 저질러버렸다.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공범 김씨. 그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나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주거지에 몰래 침입을 하고 나서 피해자를 맞닥뜨린 뒤 몸싸움이 격렬해지기 시작하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살인의 고의가 몸싸움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거지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공범인 아내 이씨. 남편이 살해 행위를 할지조차도 몰랐다. 공모조차도 나는 없었다. 나는 그냥 데려다 준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당연합니다. 죄는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시킨 적도 없다. 죽인 건 우발적이다. 나는 몰랐다. 이들 3명의 말을 종합해보면 죽이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김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이를 아내 이씨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도움만 줬을 뿐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봐야겠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제주시 오라동에 A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봤더니 이미 숨진 채 있다. 라는 신고전화였죠. 피해자는 55세 여성 A씨. 제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치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평소 봉사 및 기부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원안이 있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제주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가 귀가한 시각은 전날인 16일 오후 3시경 그리고 CCTV상 봤을 때 그 이후에 이 공동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 모두 전부 알리바이가 명확했죠. 그 집에 사는 사람, 배달을 위해 왔던 사람 전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한 남성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 의문의 남성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전인 12시경 집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정말 이상한 내용이죠. 그럼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던 상태로 집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살해를 하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피해자가 약 3시경 집에 들어왔고 이 남성이 3시 19분쯤에 나가는 것으로 포착됐으니 범행 시각은 3시 2분에서 3시 19분 사이로 추리하게 되었죠. 정말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그의 뒤를 밟아보기 시작하죠. CCTV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블랙박스까지 전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거지에서 살해를 하고 나왔던 이 남성의 인상착이 옷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갑자기 택시를 여러 번 타고 번갈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택시에서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지요. 경찰도 잘못하면 놓칠 뻔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탄 택시가 맞는데 내렸을 땐 다른 사람처럼 보인 흔적이었죠. 그가 최종적으로 향했던 마지막 장소 바로 제주 동문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 번잡한 곳에 목적 없이 도착했던 이 남성 그리고 그곳에서 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진 것까지 포착이 되죠. 그렇게 범주자로 보이는 이 남성 자신의 흔적을 지웠지만 수사망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흰색 SUV 차량에 대한 수배부터 확인을 해봤죠. 그 SUV 차량의 차주가 바로 한 남성 김씨로 포착이 됐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제주도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집에 있다라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아내인 이 씨가 운전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김씨의 아내인 이 씨가 다른 남성을 태우고 이런 범행을 하고 사라진 걸까요? 이들이 흰색 SUV를 타고 바로 향했던 곳 바로 항구였습니다. 바로 차량을 태우고 다시 내륙지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거기서 CCTV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죠. 이 남성 남편 김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적을 하면서 신고했던 탑승자 명단에 있는 신분증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범행을 위해 남편 김씨의 신분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도를 했던 겁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수사 결과 덕에 12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이들이 검거가 됐죠. 주범이었던 박씨는 동일한 날 제주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렇게 3명은 한 번에 검거가 되었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 걸까? 사실 그동안 외부에는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비밀, 굉장히 소름돋는 내용들이었죠. 바로 주범 박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주범 박씨에 대한 여러가지 제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명한 사기꾼이었다. 재력과 행세를 하면서 나에게도 굉장히 많은 돈, 땅, 차 이런 걸 빌려갔다라는 그런 제보였죠. 그리고 당한 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며 그 친분을 토대로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 갈취하는 그런 버릇을 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됐던 걸까요? 그건 바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계속 여러 내연녀들을 만나왔던 박씨. 그곳에서 피해자도 알게 되었죠.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자신의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며 만약 부유하다면 이 사람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 있다라며 접근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만났던 둘. 당시 피해자가 제주도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돈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친한 관계로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쯤 피해자는 박씨에게 한 가지 고민을 토로합니다. 점점 더 체인점을 늘리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모자른다, 대출금액이 좀 모자른다라는 그런 고민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재력가인 양 행세했던 박씨.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점점 접근하며 호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박씨는 피해자를 도운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되었죠. 자신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내연녀들에게 돈을 빌려 돈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력가인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많은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고마웠던 사람일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체인점에 관리이사직까지 박씨를 올려주었죠. 그만큼의 돈을 분명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박씨의 그 금전적인 문제에서 무언가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021년이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문중 소유에 있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토지 두 개를 총회 결의나 권한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행사하며 이걸 피해자에게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시가보다 더 싸게 말이죠. 자기가 금전적으로 쪼달리자 자기가 저질렀던 행위입니다. 분명 피해자는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변제했고 그 고마움 때문에 만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좋은 땅을 싸게 넘긴다는 사실에 당연히 피해자는 별 생각이 없이 구매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금액이 바로 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리 이사직까지 맡겨줄 정도 금전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에게 매우 고마운 사람 자신에게 땅을 팔면서도 그렇게 비싸게 팔지 않았던 사람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가면은 그리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문중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립니다. 박씨가 땅을 팔았다. 그것도 박씨와 바로 피해자인 A씨까지 함께 묶을 수밖에 없었죠. A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씨가 가졌다. 이 문제였죠. 문중은 이 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죠. 이게 박씨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약 3억원 관계에 채무관계가 있었는데요. 고마움 때문에 그동안 빌려줬던 돈의 총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또 앞 8억 4천 5백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분명 갚아야 되는 사람 박씨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관리의사직도 강제로 해임을 시키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돈을 갚겠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정말 박씨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권을 전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범행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사람. 바로 고향 후배였던 김씨 부부였습니다. 김씨 부부를 만나면서도 박씨는 똑같이 재력가 행세를 합니다. 자신이 그 유명한 음식점 거기에 실제 최대 주주이자, 그리고 자신이 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다, 골드카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너희가 지금 되게 힘든 거 안다. 근데 사실 나도 지금 고민이 있다. 자신이 최대 주주인데 대표로 올라와 있는 피해자가 꽃뱀이고 자신의 걸 빼앗아 가려고 한다. 라며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박씨가 처음에 부탁했던 방법은 다치게 해달라, 병원에 몇 달만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이었죠. 김씨 부부는 이걸 승낙하게 됩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7번이나 범행을 시도했죠. 그곳에는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것, 둔기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는 것, 주거지에 침해 파는 것, 가스배관을 절단해 터뜨리는 것 등등 여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만이 아니었죠.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이었던 9월 18일,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준비를 합니다. 9월 18일부터 약 이틀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서 무언가 사고를 가장한 사건을 모의하기 시작했죠. 계획은 이렇습니다. 박씨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면 김씨가 차량으로 조수석을 받는 사고를 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CCTV도 많고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충격으로 사고 내기는 좀 어렵다. 차 자체가 매우 고가의 차량이라 매우 강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로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9월 말과 10월 초에도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내려고 했지만 전부 다 미수로 그치게 되었죠. 교통사고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아예 다른 쪽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노모와 함께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노모가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집에 남은 건 바로 피해자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너무 친한 관계였던 이들 당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김씨에게 들어가서 직접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죠. 해서 11월 2일 직접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비밀번호는 잘못된 것으로 나왔죠. 박씨와 사이가 틀어진 이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이때도 미수였습니다. 11월 10일 김씨는 빌라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기절시키는 부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수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를 보고 겁을 먹어 결국에 이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 상황. 매우 답답할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김씨 부분은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착수금으로 현금 천만원, 계좌이체 천만원, 경비 등으로 약 3,500만원까지 받아 이 행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 두렵고 무섭다.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자 박씨는 또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나에게 줘봐.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의 모아파트 현재 재건축 대상입니다. 이 명의를 즉시 이전해 주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가로 너희가 갖고 있는 빚 2억 3천만원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제시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 걸까요? 강남구에 있는 모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범행의 대가로 빚 2억 3천 좋기 10억원 넘는 금액을 제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 알아낼 방법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 김씨는 제주에 입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보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로 산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와 헬멧을 쓰고 마치 퀵서비스 기사처럼 접근을 한 것이죠. 들고 있는 저것, 바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문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그 카메라를 회수한 김씨. 그리고 영상을 재생해봅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4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인건 총 3자리였죠. 나머지 비밀번호는 뭐였을까요? 그걸 박씨가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3자리를 봤더니, 아 이거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비밀번호의 확보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김씨는 양산으로 돌아가 범행 준비를 했고, 범행 하루 전이었던 12월 15일, 여수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제주로 입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이 되었던 12월 16일 오후, 미리 비밀번호를 안 상태로 집안에 들어가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해 과정 매우 잔혹했죠. 아령으로 머리, 얼굴 등을 약 2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살해 후에는 집안에 있었던 현금 491만원, 그리고 귀금속, 명품가방 3개 약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상황이었죠. 달아날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가지고 나와 야외에 버리는 행동,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서 한번 내렸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다른 택시를 탄 뒤 제주 동문시장으로 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그냥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흔적 지우기였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자 동문시장에서 서성이고 대기하고 있던 아내의 SUV를 타고 바로 당일날 도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범 박씨는 경남 양산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범행에 성공하고 온 이들과 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범행 행각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당시에 아내 이 씨는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동선을 미리 전달했죠.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를 김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던 박 씨는 전화로 모든 범행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완벽한 청부살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걸 알아가는 데가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피해자가 사망하는 거랑 박 씨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텐데 박 씨의 입장에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 자체를 당워리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라는 그 궁금증이었죠. 거기엔 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쯤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식당 본점의 토지, 건물과 그리고 자기가 빌린 담보를 함께 묶어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출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동담보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즉, 공동명의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대출 연장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빚을 당장 갚아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식당, 본점, 토지, 건물 모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넘어간다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권한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상속자인 피해자 자녀들을 압박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거 동의 안 하면 니네 어차피 다 망해. 난 돈만으로 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동의해줄 테니까 나에게 모든 운영권을 넘겨라. 바로 이런 것이었죠. 운영권 자체를 아예 장악할 마음을 먹었던 게 박씨의 계획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2018년부터 한 사람을 집요하게 속였던 남자. 그리고 그 계획은 치밀하고 매우 섬세했습니다. 자신의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박씨.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보고 싶습니다. 나는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 위협을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김씨 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이씨 난 아무것도 몰랐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지금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진두지휘한 박씨였죠.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왔고 연습까지 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움직인 김씨. 남편과 함께 입도해 같이 발각대를 흔적지우기까지 해줬던 아내 이씨.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구요. 남편이 갑자기 가지고 온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범행 계획에 대한 패턴을 보면 애초부터 살인을 해달라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 차라리 병원에서 입원이라도 오래 하거나 의식이 좀 없는 상태로 지속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협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수위는 점점 강해집니다. 왜 강해지냐. 처음부터 죽여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하니 말이죠. 박씨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박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애초부터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 저건 지금 현재 우발적으로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김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공동정범입니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계획성은 없었다. 다치게 할 의도였고 자신이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공격을 가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만 한 것이죠. 아내 애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저들끼리 얘기했고 나보고 이렇게만 도와달라고 해서 움직인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범죄까지 받아줄까요? 만약 이 모든 진술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밝혀질 시 이들은 분명 더 가중처벌일 겁니다.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제 1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달로 예정되어 있죠.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주장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김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점점점 어쨌든 결론적으로 처음엔 그랬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자 못 일어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행동 자체도 다치게 하는 행동 쪽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안 다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스 배관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기절을 하든 뭐 하든 더 길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살인범죄여도 못 일어나도 상관없다라는 말인 걸 보면 살인까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혐의 인정해도 얘네는 무기예요. 이게 지금 강도살인이거든요. 강도살인은 진짜 형량 자체가 진짜 세기 때문에 너무 치밀한 계획이에요.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나도 이 범행 자체가 치밀했고 너무 많은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사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우발적 살인 이런 거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너무 당황해서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다는데 얼굴 부분을 아령으로 20회 이상 가격을 했다는 건 이건 살인의 고의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당황해서 약간 그냥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만 공격을 하고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20회 이상 공격을 했다는 건 죽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면부 쪽만 공격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더 괘씸하다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내 있지도 모를 리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같이 만났잖아 또 양산에서 그럼 같이 연락도 했었고 근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뭐 갑자기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기금속 있고 이거 뭐라고 할 거야 명품 가방 있고 이러면 그리고 이거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좀 딥하게 얘기해드릴 수는 없기는 한데 저 저런 거예요. 저 지꺼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괘씸하다라고 판단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어떻게 형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형량 진짜 세게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건 자체도 매우 그런데 이걸 무기징역을 줘버리면 반성하면 깎아줘야 되잖아. 그럴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참회하고 반성한다 또 이런 걸로 깎아줄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잔혹하고 너무 극악무도한 사건이라서 나오지 않을까. 저도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거 만약 살인교사가 인정되면 그냥 공동정범이요. 그냥 강도 살인이에요. 그냥 죽이지 않았지 죽이라고 시키고 돈 주고 했던 이거 똑같이 처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아마도 형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